안녕하세요 여러분 친절한 TMI 유주쌤입니다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명절에 식탁에는 고칼로리 식품들이 조금 많은데요 그것을 다이어트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즐겁게 드신 뒤에 대신 저와 함께 방어대책을 세우자고요 하루에 10분씩이라도 계속해서 움직임을 꾸준히 해주시면요 내가 먹은 음식들이 체지방이 되기 전에 얼른 얼른 소비될 수 있어요 우리 몸 전신에 예비 지방을 털어낼 수 있는 한 달 루틴 스트레칭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매트를 세로로 두시고요 두 손은 앞쪽에 바닥을 터치하고 어깨 아래 손목 골반 아래 무릎이 있도록 해주세요 척추 전체를 바닥 쪽으로 툭 떨어뜨리면서 가슴을 들어봅니다 등 전체를 수축하시고요 이 자세는 소자세라고 합니다 자 숨 마시고 내쉴 때 등을 둥글게 말아서요 팽팽하게 만들면서요 아랫배를 날씬하게 넣어주세요 다시 마시면서 가슴을 활짝 펴고 내쉴 때는 배가 단단해질 만큼 수축해주세요 두 번 더 해볼게요 마시면서 가슴을 활짝 펴고 내쉬면서 등 둥글게 말아주세요 고양이 자세고요 마지막이에요 마시면서 가슴을 활짝 열고 내쉬면서 등을 둥글게 말아주세요 이제 평평한 자세를 만들어 보실래요? 많이 휘는 것도 굽어지는 것도 아닌 중간 정도를 맞춰주시고요 한 발 한 발 뒤쪽으로 옮기면서 플랭크 포즈 해봅니다 손목이 조금 아프실 수 있을 텐데 발에 힘이 없으면 더 그래요 발볼로 바닥을 세차게 눌러주세요 자 이제 오른발은 그대로 두고 왼발을 제자리에서 들어 올려봅시다 셋 둘 하나 이제 왼쪽 무릎을 가슴 앞으로 쭉 당겨와 볼까요? 이번에도 배가 조금 단단하다 싶을 만큼 수축해주세요 이제 엉덩이를 뒤쪽으로 쭉 빼낼 텐데 발 간격이 조금 넓다 하시면 조금 가까이 와서 해도 괜찮아요 이제 왼다리를 뒤쪽으로 쭉 뻗어봅시다 이 왼다리 각도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요 높게 올리면 올리실수록 들어 올려지는 다리도 힘이 드시지만 아래쪽에서 버티고 있는 오른다리가 스트레치가 돼요 한 번만 더 숨 마시고 자 한숨 내쉴 때 배꼽 날씬하게 넣어주세요 이제 뒤에 들고 있던 왼다리를요 앞으로 성큼하고 가지고 들어옵니다 먼저 성급부터 세워볼까요? 척추를 뻣뻣하게 펴주세요 아랫배를 날씬하게 넣고 상체를 약 45도 각도로 들어 올리면서 두 팔은 뒤쪽으로 멀리 뻗어봅시다 혹은 깍지를 끼워서 길게 뻗어주셔도 좋아요 천천히 숨 골라보실래요? 뒷발로 바닥을 튼튼하게 더 밟아주세요 둘 한 번 더 숨 자 호흡 하나 마시는 숨에 두 팔 머리 위로 번쩍 들어 올리셨다가 내쉬는 숨에 좀 멀리 풀어내려주세요 그리고 뒤에 있던 오른발도 성큼 앞으로 가지고 들어오고요 양 무릎은 아주 약간 구부리신 상태로 갈비 뼈를 허벅지 위에 가볍게 얹어놓습니다 숨 한 번 크게 마셨다가 숨 내뱉으시면서 배를 납작하게 넣어주세요 천천히 마시는 호흡에 두 팔 머리 위로 번쩍 들고요 내쉬는 호흡에는 천천히 무릎을 다시 구부리시면서 조금씩 앉아봅시다 양손 가슴 앞으로 가져오고 양 쇄골도 활짝 열어볼까요? 천천히 몸을 한쪽으로 비틀어주시면서요 아래쪽으로 팔 반대 팔은 높게 들어 올려서 회전시켜주세요 한 번만 숨 골라볼까요? 숨 내쉬면서 골반 좀 더 깊숙하게 가라앉히세요 이제 양 발로 바닥을 꽉 누르시면서 다시 반듯하게 일어서고요 내쉬는 숨에 푹 내려앉아서 의자 자세입니다 양손 가슴 앞에서 잠시 대기하고요 이번엔 반대쪽으로 천천히 회전시켜서 두 팔을 위아래로 번쩍 들어 뻗어주세요 위로 올려진 팔을 뒤쪽으로 조금 더 넘겨볼까요? 한 번 더 숨 마셨다가 내쉬는 숨에 천천히 내려와주세요 자 손바닥으로 지면 단단하게 터치하셨으면 한 발 한 발 뒤쪽으로 약 두 걸음 이동해서요 엉덩이를 쫑긋하게 들어 올려주세요 견자세 다운독이라고 해요 잠시 숨 골라보실래요? 자 다시 첫 자세로 돌아옵니다 양 무릎을 바닥에 살그머니 내려놓아주세요 반대쪽 연습해볼까요? 자 한 발 한 발 반뼘 정도 뒤쪽을 짚어주시고요 이번에도 발볼로 바닥을 튼튼하게 잘 밟아주셔야 손목이 좀 덜 아파요 아랫배 나신하게 잡아당겨주시고요 오른발을 사뿐하게 들어 올려 볼까요? 그리고 멀리 뻗어주세요 빠르게 셋 둘 하나 이제 오른무릎을 가슴 앞으로 쭉 당겨와서요 아랫배가 조금 단단해지게요 혹은 부들부들 떨려도 괜찮아요 자 엉덩이를 뒤쪽으로 쭉 빼내주시고 오른 다리 각도는 스스로 선택하세요 높게 올리실수록 스트레치가 더 잘 되기는 하니까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한 번만 더 숨 마셨다가 자 한숨 흠 내뱉으시고 이제 그 발을 앞을 향해서 성큼하고 가시고 들어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두 발을 고르게 잘 쓰시고요 지면을 힘껏 누르시면서 상체를 절반쯤 들고 두 팔을 뒤쪽으로 멀리 뻗습니다 깍지 끼셔도 괜찮고요 자 시선 먼 곳 바라보시고 잠시 머물러 볼까요? 숨 골라주세요 자 둘 마지막 한숨 흠 하나 마시는 숨에 두 팔 머리 위로 번쩍 들어올려줍니다 내쉬는 숨에 먼 곳 짚으시면서 뒤쪽 발을 앞으로 성큼하고 가지고 와주세요 한 골반 너비 정도로 발을 벌리시고요 다리 다 안 펴도 괜찮아요 본인의 허벅지를 가볍게 감싸준다 생각하면서 상체를 떨어뜨려 보세요 그리고 한 번 깊게 숨 마시고요 자 한숨을 내쉽니다 마시는 호흡에 두 팔 머리 위로 만세하듯이 들어올려주세요 내쉬는 숨에는 천천히 무릎을 구부려서 앉아보세요 그리고 양손 가슴 앞으로 가져와 반듯하게 등을 펼치고 자 이번엔 반대쪽 먼저 회전해볼까요? 두 팔은 위아래로 번쩍 들어올려주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사방을 향해 펼쳐주세요 어깨랑 가슴까지도 팽팽해지게 만듭니다 한 번만 더 숨 마시고 자 내쉽니다 자 서서히 일어나서 두 팔 다시 머리 위로 번쩍 내쉬는 숨에 후우 천천히 골반 낮춰서 의자 자세예요 양손 가슴 앞에 합장해주시고 한 번 더 어깨 가슴 펴주시고 자 반대쪽으로 회전해서요 양팔을 위아래로 멀리 뻗습니다 아랫배 넣고 숨 골라주세요 자 하나 이제 천천히 낮추셔서 바닥 터치합니다 한 발 한 발 뒤쪽으로 약 두 걸음 가져가 견자셋 다운독 포즈입니다 자 깊게 숨 골라 보시겠어요? 좋아요 양 무릎을 바닥에 두고 발등도 바닥에 두고 양 무릎 사이를 활짝 열어서요 뒤꿈치 위에 엉덩이를 앉히고 양쪽 갈비뼈는 허벅지 사이로 놓고 이마를 손목 위에 얹습니다 잠시 이제 긴장감을 풀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하신 운동 어떠셨나요? 많이 힘드셨나요? 이번 달에도 마찬가지로요 짠! 여기 챌린지 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캡처해서 매일매일 체크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한 달 루틴 스트레칭 11월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아 잠깐만요 저와 함께한 방어전략을 다 지키지 못하신 분들이거나 이제 들어와서 시청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식단 운동 계획표 10월 4일에 찾아갑니다 꼭 시청해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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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